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선거제 개편 눈입어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손 전 대표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여야가 준 연동형을 병립형으로 회계시키고,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아울러 손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의 올가미에 엮어있는 데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.